긁고 가봐야지 귀찮으니까 애들 왜 다 찾권냐 무섭게 찾권드려야겠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 맵은 이제 게릴라만 뭐 잘 쳐주면 이기는 맵이지 이쪽으로 온다 한명 나이스 우리 팀 깜짝아 헐 우리 팀 우리 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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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 먼저 나이스 우리 팀 팡 못 칠거 같은데 아니 못 친다 어 뭐야 헬프 안해주네 얘들 둘이 싸우나 이러면 뭐 우리야 이득이지 뒤 있을 줄 알았다 뭐야 어 왜 이렇게 잘 튀어 존나 잘 튀네 아 와 아 정문에서 맞았는데 저게 반샷이 떴어 한 번 쟤야겠다 헬프가 들어가 좋아 해상도 해상도 1600x900 썼는데 그 위에 있는거 써 지금은 저번에 키보드 캔방 했을 때 그거 때문에 해상도 좀 변경하고 나서 이게 더 익숙해져서 10발 남음 10발 남음 편하게 하자 편하게 깜짝아 와 닉네임이 착상이야 정말 과학적인 용어구만 닉네임이 착상 생리적이고 과학적인 단어구만 와 야 위에 있는거 잘 맞네 이거 아 겁나 아프네 진짜 아 에잉? 야 살 수 있게다 살 수 있게다 살 수 있게다 잘하면 산다 잘하면 산다 제발 나이스 아 뭐하냐 블록이 끊겼어 거기서 갑자기 라플 들고싶다 오늘 왜 이렇게 라플이 들고싶냐 야 우마루는 히라가나로 써야돼 가타카나로 쓰면 안돼 보니까 우마루는 히라가나로 쓰더라고 오 가타카나로 쓰면 안돼요 잼 쓰다들었어 뭐있냐 왕 폴루 아닌데 폴루토니엄님 폴루토니엄님 폴루토니엄인가 어쨌든 그거 가타카나로 쓰면 안되고 히라가나로 써야돼요 silent 다 שאנ thrived 오랜 저 딱보니까 구글번역기 돌리면 저렇게 나오는코만 딱 보니까. 개빌이다. 구글 번역기 돌리면 저렇게 나오는 게 개빌이다. 왜? 어. 어디보자. 일본어. 번역. 뭐야. 한국어. 그러네. 구글 번역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네. 이렇게 나오네.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어디서 일본어도 모르는 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우마루를 평가해. 우마루는 히라가나로 써야지 어디서 가타카나로 쓰고 있어. 흐흐. 아 어제 레더 막강이 대 아쉽게 냈어. 나 진 거래. 나 무송배 있어. 너 레더 몇 점. 흐흥. 레더 몇 점이냐. 어제. 그거 이겼으면 만 칠천인데. 무송배 가지고. 아 이거. 만육천. 만육천. 팔백인가. буд? 나 분해줘. 몬아플이야. 아이스크리잼. 만8천억 개 찍었대. 뭐. 상미리는 만9천억 개 찍었냐. 일등이 이만. 너머. 222천이야. 조장 아니고는 못가. 흐치기 인정. 야 에뛰랑 팀에 봤을 때는 맨날 이기던데 조작이란 건가 솔직히 2등하고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 좀 예바하지 않냐 그분 하루에 1시간 하는데 벌써 수리권이야 그러니까 에바야 하루 종일 하면 1도도 할인님 스티커나 감사드립니다 나이스파 아이스크리 크리 기다렸어 방.. 너 방금 소리 들었냐 저거 뭐 오.. 으왕 하는소리 나? 어 들었어? 아니? 못 들었어? 어 엄청 컸는데 이게 안들렸어? 어 어 어 들린거 같기도 한데 방송에 안나갔나봐 누나 걱정하지마 들린거 같기도 한데? 응 버스 지나가는 줄 내가 야외에서 게임을 하겠냐 누나 버스 지나가는 줄 알았대 얘 뭐야 먼나비야 왜 이렇게 아파 먼나비기 왜 저렇게 아파 누나 연사를 개쩌는데? 버스터 아니야 아냐 버스는 아냐 나간소리가 나간소리는 코튼이야 코튼 폐갔어 회장이야 뭐 회장이야 어 버스 지나가는 줄이라는 채팅을 아주 경멸스럽게 보고 있는 누나한테 회장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아 나 어 어 둥둥님 스티커 하나 아 별분도 하나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보조였구나 야 난 또 뭔가 있네 야 라프리아니라 버스 브루트 보조였어 슈바 핵소름 야 라프리아니라 보조였어 뭔 소리야 제가 왜 일땡이에요 실검 내가 일땡이라 하는데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그건 또 아 아프리카에 실검이 있긴 해 몰라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7시간 핫이슈 이벤트 이슈 없는데 없는데 아 아 무식적으로 레더 눌렀다 내가 1등인 이유가 없는데 검색창? 여기서? 검색창? 대체 뭐가 1등이라는 거야 지금 뭔 소리 들리는데 최근 검색어 없애삼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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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고 어 진짜래? 레알? 형 내가 스태프 화면 공유해줄게 잠깐만 있어봐 에? 진짜네? 뭐예요? 진짜네? 홀로가 1등이래 나 왜 1등이야? 아니야 다른 의미로 그니까 다른 BJ가 어 왜 나야? 아니야 너 말고 다른 BJ가 올라갔는데 우연히 닉네임이 같은 걸 수도 아니야 아니야 그거 검색해보면 나만 나와 그래? 응 니가 왜 1등이야? 뭐예요? 5등 거 하겠죠 그래 축하해 너 유명하네 쓰레기네 이거 아프리카 발표지에요 아프리카 발표지에요 이제 랭킹 1일까지 올라가겠다 너 뭐야 나 왜 캡스망이야 난 항상 캡맘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 연수 연설을요 아 이거 에바가 에바가 내 아이디 들어와서 이렇게 해놨네 아 아 난 캡망 쓰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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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쪽에 한 명 구했다 한 명 구했다 쓰나야 한 명? 나 방송 매니저 줘봐 나 방송 매니저 줘봐 안? 아 아 아 오케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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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나이퍼네 나이스 좀 때려다 나이스 좀 때려다 아 북 다 썼다 출범 아니 내가 왜 1등이지? 4,000 4,000 그거 해서 그런가?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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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질 4,000캐났거든 응 그것 때문에 그런가? 그것 때문에 왜 가 하긴? 이상한.. 아 발 펼칠거야 아 제발 아이스 울팀 와 울팀 센스 지렸어 아 나 캡스망 안쓰는데 줄봐봐 어 나 사라졌어 와 울팀 보소 와 울팀 보소 이게 하나도 안맞아? 어 나이스 좋아 이제 27 위를 탈 탈출할때가 왔다 아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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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 위를 탈출할때가 왔다 지금 아레나 0승 3, 3승인데 아니 0승이라네 0패 3승인데 응 계속 이기면 27이 탈출하겠지? 아레나 왜 나 아레나 27 위를 탈출을 못해서 나 몇등이지? 아니 아레나 한판도 안들려야돼 그거 끝나고 확인해봐야 돼 아레나 10위 안에 들어가주겠어 3연승 오케이 야 좋다 오늘 오늘 첫판무속 계속 이기고 나 382등이야 382등? 카이보다 넘네 카이 500 몇등이야 아 무식적으로 또 레더를 눌렀다 아 카이 진짜 하네 579등이네 풍현이 몇등이냐 걔 9만등 9만 52 1위 걔 그건데 잼스톤 안 돌렸네 그럼 일부러 오우 둔감이 35등 이제 닉네임이 그분 판켄이야 명예원장 판켄 뭐라고? 그분 판켄 2,807등 2,807등 상대 직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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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아 X됐네 이거 상대 리마 개는 2,100등 아 X되게 생겼네 이거 D꺼 3연생 했는데 아 3무?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빼 아이스 알아서 와주네 천자쿨님 별공사 하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팬클럽과에 감사해요 이 형한테 이제 백금 쓰면 안되겠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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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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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언절 리액션이 너무 없어요 파투 41등 아 진짜 울티마 뭐하냐 바이오 왜 던져가서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종류와 함께 싸우세요 방송국 매니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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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방송국 매니저 헬프 좀 먼저 해라 아 진짜 응 영모부 새끼가 잡든가 헬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형 그거 어제 봤어 카톡에 보낸거 아 벨러던데 와 잘 뗄뻔했네 나 만들... 힘들어 보이더라 만드니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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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제발 좀 걸지마 왜 걸어 헬프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왜 이렇게 걷냐 제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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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 헬프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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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이스! 어... 기방하자 기방하자 안시 동점 만들었네 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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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득 슈발 하연승 챙겨가구요 어어 자탤보였네 이거 질보했다 하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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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서걸림이 던졌어? 아니 점수 점수 나자 아아 그래서 팀에서 점수 나자가지고 점수 많이 먹고 그런겨? 응 그럼 서걸림이랑 만나겠구만 오늘 투신 30연승 가는 파티 있다는데 우리? 아니 다른데 오늘 연봉 한번 해보려고 하연승 야 커플이야 그냥 베바 커플 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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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배 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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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지 그냥 아니 вам 망치 안 바꿔? 아 맞다 망치 바꿔야지 아 너무 안빼네 울팀다가 진짜 아니 플래티넘이면 좀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걸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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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동점이라도 해 내 몸무게가 왜 86이야 86이니까 아 겁나 부네 죽어 X됐다 나이스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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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피가를 했다 5연승 각이다 이건 각 나왔다 5연승 어 야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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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왼손 피어라 바르잖아? 왼손 피어라 바르잖아? 저기까지 마라 어? 저기까지 마라 렐러트 할게 그럼 더 안돼? 어 더 안돼 아니 그냥 둘도 하지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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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심심한데 나도 안되나 할까 타골님 30몇이잖아 몰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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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말라고 좀 아오 진짜 채팅으로 좀 해 채팅으로 뭐 채팅을 안하니까 말귀를 묻어야겠지 뒤로 부퇴하세요 뒤로 부퇴하세요 나도 채팅으로 하고싶은데 손이 안 움직여 아 벅스에 탑밥이구나 나 그거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지 잘 헬프를 최우선으로 했어요 헬프 좀 최우선으로 해라 난 못해먹겠다 도대체 언제나 허벅스에 탑밥은 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